좀 아쉽기.. 아쉬운 건 알지? 그냥 어쩔 수 없어. 지금 보여주는 게 너의 실력이야. 여기 It's gonna be, 여기 해볼래? 어때? 그럼 안 할 거야? 아! 하면 나도 이렇게 뒤집혀. 이게 아니라 It's gone! 이렇게 가운데로 나와야 돼, 소리가. 어떡해? 안 되면 가수 그만둘 거야? 내가 뭐 물어볼 때마다 못 하겠어요, 이렇게 해버리니까. 어떻게 나도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노래고 춤이고 뭐고 너는 지금 마인드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.